연하 씨의 모습 쑥스러우신가 봐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색다른다.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또 예쁜 영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속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SK텔레콤을 통해서 갤럭시 노트20를 구매하시는 분들은요. 최대 1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만나보시고 특별한 멤버십 할인은 물론이고요.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의 인기 가수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트롯 어워즈 당첨권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엑스박스의 무려 100여가지 게임을 구독형으로 무한정 즐길 수 있는 SKT 5GX 클라우드 게임 구독권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. 갤럭시 노트20를 구매하시려고 하셨다 하면은 SK텔레콤이 정답이 아닐까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. 이렇게 새로워진 갤럭시 노트20와의 첫 만남을 함께해주신 우리 기만하실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